강서구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녀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진 학부모를 위해 강서학부모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7월 14일 강서구청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이날 강서학부모아카데미 더 라이브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MBC 공부가 뭐니 프로그램에 이병훈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와 코로나 시대 공부습관 잡아주는 자기주도학습법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습니다. 이번 강의는 실시간으로 1,60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접속해 시청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병훈 강사는 자녀 유형별 공부법, 올바른 공부습관 형성 방법 등을 소개했으며 특히 학부모들은 실시간 댓글을 공유하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